전국에 계신 축구팬 여러분, 오늘의 경기 결과 기대되지 않습니까? 한준희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축구팬 여러분, 그리고 차구차구 매니아 여러분, 축구 해설위원 한준희입니다. 차구차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도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와, 대단한 골이 나왔어요. 바로 저거죠. 골은 바로 저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차구차구의 정말 매력 중에 하나가 선수들의 아주 위트 있고 아이디어 넘치는 세밀한 동작들이 가능하다는 점인 것 같아요. 차구차구가 정말 제대로 된 우리 국내의 축구 게임이기 때문에 샤우팅과 더불어서 상당히 정통적인 제대로 된 중계로서 인사드리고자 하는 것이 차구차구가 저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멋진 골입니다. 크리스티아노 크루마우드. 앞으로 차구차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국내 축구변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구차구 화이팅.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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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골! 바로 이게 멋진 골이죠. 크리스티아노 호나이두! 바로 이게 제대로 된 세레모니죠. 역시 멋진 골에 멋진 세레모니까지. 지금까지 미스터 샤핑 한준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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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